북한 사람들이 남한 드라마 보면서 충격받는 것 중의 하나가 잠옷 입는 거 보고 충격받는다고 합니다. 잠잘 때 입는 옷이 따로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다 보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지? 그리고 정말 김정은이 유리한 걸까? 이런 회의를 갖겠죠. 북한에서 그리고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를 업어도 반동소를 듣는다고요. 이거 뭐 때문이죠? 이것도 한류 차단의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요. 탈북자들이 와서 증언한 걸 보면 북한의 교육 자료 중에 그런 게 있답니다.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를 업는 거 이것도 한류예요. 한류에서 어디서 봤다. 북한은 원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때 신부가 흰 드레스 입는 거 이것도 한류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를 업거나 흰 드레스 입어도 이건 반동이다.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고요. 또 북한도 휴대전화 많이 퍼져 있죠. 거기에 전화번호 등록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전화번호 등록을 아빠, 쌤 이렇게 하면 단속 대상으로 갑니다. 근데 쌤은 왜 단속 대상일지 이해가 가죠? 우리는 선생님을 줄여서 편하게 듣는 건데 그건 북한 용어가가 아닐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근데 왜 아빠가 단속 대상인지 아십니까? 김정은이 아빠라고? 아닐 텐데 뭐지? 저도 이 부분을 탈북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북한에서는 주로 아버지라고 하지 아빠라고 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아빠라는 표현도 한류에서 온 표현이다. 이래서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은 그런 한류 문화, 영화나 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거를 혹시 몰래 볼 수 있거나 몰래 보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한류가 북한에 퍼져들어간 게 한두 해의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이제는 몇 십 년이 된 일인데 원래 이제 북중 국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에 USB나 다른 DVD나 이런 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가 담겨서 많이 들어갔고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텔레비전, 북한 조선중앙TV를 보면 거기도 영화도 하고 드라마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면 내용이 우리 김일성이니까 위대하다. 우리 김정은 원수님 위대해.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노래를 불러도 다 김정은 원수님 위대하다. 이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보고 듣다가 나만 노래 들으면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얘기 그리고 정말 인간의 감성이 기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 한류가 쭉 퍼져갔고 그렇게 퍼져가다가 보니까 어느 단계까지 갔냐. 이제 단족하는 사람들도 보는 거고 그리고 민간인들 사회에서도 친구끼리 어디서 놀러 어느 집에 모였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가서 야 이제 술 한잔 하다가 놀 한 곡 불러봐. 라고 하면 그래도 나만 노래 한 곡 정도는 부를 줄 알아야 나 좀 노는 사람이야. 이런 정도까지 된 거예요. 이제 퍼져가다 보니까 북한이 이걸 단속하자 하고 나선 건데 이게 과연 제대로 단속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북한 당국도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 한류가 북한에게 두려운 이유는 그런 뭔가요? 북한은 어쨌든 사상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김일성 일가 독재 체제가 유지되려면 어디서부터 김일성 일가에 대한 충성심이 채화되어야 되고 청소년이 되든 나이가 먹어서든 내가 원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런 정신이 박혀 있어야 체제가 유지되는 건데 이 남한 드라마 노래 보면서 남녀간의 사랑이 어떻고 그다음에 남한 드라마 보면 세상이 내가 알던 것보다 다른 나라는 굉장히 잘 살고 있구나. 이를테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 드라마 보면서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잠옷 입는 거 보고 충격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잠잘 때 입는 옷이 따로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은 잠잘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구나라고 해서 많이 놀란다는 건데 이런 걸 보다 보면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지? 그리고 정말 김정은이 유리한 걸까? 이런 회의를 갖겠죠. 그래서 이런 사상적 이관을 막기 위해서는 한류 단속이 필요한 겁니다. 저 그럼 북한에서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보다가 진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북한이 한류 단속을 심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3대 악법이라고 불리는 건데 단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법이냐? 한류와 관련된 드라마, 노래 이런 것들을 시청하거나 부르기만 해도 징역형 갈 수 있고요. 노동교양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유포시키면 최대 사형까지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엄청난 법을 만들고 나서 실질적으로 정말 사형되는 사람이 있느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통일부가 만든 북한인권보고서에 보면 거기서 추집한 탈북자 증언 중에 최근에 탈북한 탈북자 증언이겠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즉 한류 관련된 내용물을 보거나 유포했다는 이유로 죽었다. 총살당했다는 걸 본 적이 있다. 이런 증언이 추집됐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드라마보다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면 한류가 유축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형은 너무 센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아무리 한국 드라마가 궁금하지만 봤다가 잘못되면 죽는다. 마치 우리나라로 좀 수위를 낮추면 어릴 때 뽀르 엑스 몰래 부모님 몰래 보다가 사형 뭐야 이런 느낌. 그러면 사형만 그래도 안 하겠죠. 그렇죠. 목숨은 하나인데. 그래서 저도 북한의 무지막지한 정책이 과연 어떻게 북한 사회에 다가갈까라는 부분이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탈북하신 분들한테 제가 몇 번 물어보면 그런데 북한은 단속하는 놈들도 이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절이 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를 칼로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칼로 막아도 문화는 스며드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문화를 소비한다고 해서 죽이기까지 한 나라가 있었느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정말 전에 없던 역사에 없는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한류 확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관찰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기존보다는 좀 유축되는 현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탈북 얘기해 주셔서 요즘에는 해마다 탈북을 혹시 어느 정도 숫자 대략 해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하고 요즘에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탈북을 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가끔씩 휴전선을 통해서 오거나 동서해로 목선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 예전에 이제 한참 전 얘기입니다. 한참 전에는 보통 북중 국경으로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중 국경에 지금은 또 철조망이 많이 서져 있는데 예전에는 북한과 중국은 거의 혈명 같은 나라니까 철조망도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 쪽으로 아마 북중 국경 관광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압록강이 굉장히 강폭이 좁은 데가 맞습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탈북제가 무수히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국 쪽으로 탈북을 하면 중국을 가로질러서 동남아의 제3국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방식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탈북이 예전에 한 2, 3천명 연간 2, 3천명 될 때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브로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탈북해서 한국에 와 있는 탈북사가 나 혼자 와 있는데 북쪽에 우리 엄마가 남아있고 우리 동생이 남아있으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브로커한테 돈을 줍니다. 그때 한 사람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주면 그 두 당 얼마씩 받고 브로커가 탈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되게 조선족이 많은데 조선족들은 북한당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너가한테 가서 당신 딸이 남한에 가 있는데 당신 탈북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돈 받았으니까 나 따라와라 해서 동의를 하면 조직적으로 북중 국경을 넘을 때는 북한 초소에다가 돈 찔러줘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중국 가로질러서 동남아까지 데려다주는 이런 식으로 탈북을 해왔어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단족이 심해지고 있고 최근 상황을 보면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탈북자 제로 상태로 간 거고요. 코로나가 풀려서 지금 국경이 일부 풀렸는데 지금 어쨌든 탈북이 어려운 게 일단은 북한의 단속도 심해졌고 중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단속이 심해졌잖아요. 중국 내 이동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 땅에서 중국으로 탈출해서 중국을 가로질러서 동남아 3구까지 가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은 탈북 브로커 비용도 억대를 호가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한에 있는 탈북자가 그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탈북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지금 최근 보면 통일부가 집계하는 거 보면 연간 뭐 이제 다시 뭐 1, 200명 이상 수준은 좀 늘어나고는 있는데 북한에서 직접 탈북했다기 보다는 예전에 탈북해서 중국에 숨어있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게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졌죠.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이 좀 어떤 거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요? 이제 그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굉장히 밀접해졌죠.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면서 러시아와 관계가 밀접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푸틴이 올해 북한을 방문해서 말씀하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라는 걸 해서 동맹을 복원시켰습니다. 이제 좀 북소, 예전 구소련과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961년도에 북한과 구소련이 이른바 조소우호 조약 그 북소 동맹 조약을 체결해서 당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해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탈냉전이 되면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이제 소원해졌고 그래서 이 북소 동맹 조약이 1996년도에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가서 북한과 러시아가 친선 조약이 다시 맺어져 있는데 당시 조항이 어떻게 돼 있었냐 위기에 처하면 즉각 접촉한다 이런 정도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올해 푸틴이 북한에 가서 새로 조약을 맺었는데 여기에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방이 무력 공격을 당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이 워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냉전 시대의 종명이 복원된 거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북한 러시아에 항의도 하고 진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전 조항과 좀 다른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가긴 했는데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유엔 원장 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따라서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함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유엔 원장 51조를 보면 유엔 원장 51조는 뭐냐면 유엔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개별 내지 집단 자유권을 보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유엔 원장 51조를 넣은 게 북한이 공격을 당하면 도와주겠지만 북한이 먼저 침략을 하면 안 도와주겠다. 이런 측면에서 넣은 거다라고 보는 설이 하나가 있고 유엔 원장 51조는 어쨌든 유엔 원장이니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항의 근거에서 북러 간에 조항을 맺었으니 다른 나라에서 시비 걸지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유엔 원장 51조를 넣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 원장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북한과 러시아 법을 거론했다는 거예요. 사실 북한은 법이 유명무순한 나라니까 그냥 논회를 하고 러시아 법 부분을 보면 러시아가 해외에 무력을 투사를 하려면 병력을 파견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의 러시아에서 푸틴이 결정했는데 러시아 의회가 반대한다. 이건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푸틴이 이 의회의 동의 조항을 자신의 선택권을 넓히는 여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서 북한이 이제 소울 러시아한테 조약의 근거에서 러시아 군전 파견해줘 했는데 푸틴이 보니까 지금은 개입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 북한한테 내가 지금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러시아 의회가 동의를 안 해줘. 그래서 못 보내겠어.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러시아 법을 근거조항에 넣었다는 건 푸틴이 여전히 한반도 전쟁 때 북한을 도와주지 말지에 대해서는 당시 국제정세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여지를 넓혀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러 관계에 밀접한데 비해 요즘 북중 관계에 불편하다면서요. 북중러 우리가 보통 3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면에서 보면 북러와 중국의 이해관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전세계 왕따 국가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 왕따 국가잖아요. 그래서 전세계 왕따 국가 두 개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중국은 물론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긴 합니다만 중국은 나름 G2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또 관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치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완전히 북러 쪽에 붙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친하면서 중국과 약간 미묘해졌는데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올해 5월에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의 총리가 와서 회의 대담을 했고 다음날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비핵화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북한이 비난을 합니다. 맹비난을 하는데 북한이 중국이 참석한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불편하다 이런 거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있던 북한 외교관이 밀수문 협의가 있는 북한 외교관의 집을 수색을 하고 현금을 압수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당시 김정은이 북중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 다렌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고 다렌의 해변가를 산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두 정상이 산책한 해변가에 두 정상의 발자국을 동판으로 마련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올해 콘크리트로 덮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상의 발자국을 덮을 때는 아무나 덮겠습니까? 중국 당국이 이제 OK가 있었으니까 덮었겠죠. 어쨌든 중국도 북한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앞으로도 중국 대신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돌아설까요?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024년의 상황에서는 러시아와 굉장히 친하고 중국과는 소원하지만 북한 무역의 90% 이상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1년에 상당 부분의 석유를 북한에 주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이 맘먹고 벌어잠구면 북한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완전히 극단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도 아무리 북한이 귀찮게 해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게 중국의 이익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일시적으로는 소원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계는 계속 유지할 거고요. 서로가 서로를 버리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남북전쟁이 나중에 혹시나 일어나면 중국과 러시아도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가정의 가정을 한 질문인데 일단은 남북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의 행태를 분석할 때 북한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뭘 할지 모르는 돌발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준을 김정은의 안전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북한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내가 안전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 몇 명이 북한 군인 몇 명이 남북 교전에서 죽였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북한 입장에서. 하지만 김정은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하면 그런 일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북 간에 전쟁을 하면 엄청난 피해가 나겠지만 어쨌든 김정은도 죽는 건 명확합니다. 남북 간에 전쟁이 나는데 우리가 평양폭격하고 김정은 살려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 김정이 고조될 때마다 한미 당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이다 끝이다 경고를 하잖아요. 그게 전쟁을 니네가 일으키면 우리도 절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는 경고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고에 대해서 김정은이 내가 죽더라도 해보겠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건 저는 굉장히 상상 속의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물론 그래도 남북에 김사라 김장이 고조됐기 때문에 국지적인 긴장이 확정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하라는 노력은 물론 계속해야 될 겁니다. 그런 걸 관리하는 노력과 안보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 되지만 실제로 유튜브상에서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김정은의 안전을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기자님 처음 모시고 북한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 좀 여쭤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남북한의 긴장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그쪽에서의 사퇴 때문에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요즘에 안보와 전쟁, 방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사실 한반도 긴장이라는 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분단이 계속되는 한은 긴장이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통일의 길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막 북한이 위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생업을 못할 정도로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업 그대로 하시면서 그냥 사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관심하는 것도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러이런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 정도는 좀 갖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이슈가 생길 때는 또 기자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안정식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